1918 님이고요. 웰크론 한택 6,000원 50%. 오늘 비중이 높은 분들이 많네요. 친구 따라 강남 갔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샀다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담으셨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웰크론 한택 사실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폐배터리 주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보통 수명 주기가 8년에서 10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지 폐배터리 산업도 역시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폐배터리 산업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장 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종목인데 친구 얘기를 듣고서 투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지금 50%인데요. 어떠한 기준에서 50%로 비중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않으려면 비중이라도 우리가 좀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50% 비중으로 손실률 꽤나 크실 텐데요. 단기 관점에서는 주가가 4천 원대 초반대까지 좀 더 밀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산업이 개화될 때까지 계속 들고 간다 한다면 좋은 투자형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매 포지션 잡을 때 내가 인베스터가 될 건지 아니면 트레이더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셨다면 그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성장 산업이니까 쭉 밀고 가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늘렸다 갈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종목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